네, 반갑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왔을 때 2주 전에 왔을 때 그때 목사님이 한 주 더 오라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수요일 날 2시 예배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울산에 집사님이 수요일까지 마치자고 막 조르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자 이랬는데 목요일 날 새벽 기도까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원래 제 자리가 여기 제일 앞인데 그때는 일찍 새벽 기도 마치고 가려고 저쪽에 앉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기 앉고 빨리 새벽 안수 받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축도하시고 이렇게 눈 감고 축도하고 눈 뜨고 저기 가서 기도하려고 빨리 오려고 했는데 눈을 뜯더니 휴대폰에 이렇게 세모가 다약 반짝반짝하는 게 밑으로 있고 뾰족한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알거든요 이게 영광의 지성소 영광의 회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억수 사무했던 게 여기 떨어지니까 저는 와 여기서 안디옥계에서 이걸 받으니까 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조심스럽게 잡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저만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기도부터 받고 가야 되겠다 해서 기도 안수 받고 가서 찾았어요 불을 켜가지고 휴대폰 불을 켜가지고 왔는데 그 구슬 흰 거 눈물 구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해가지고 우리 안집사님이 한 개 가지고 가고 저는 표적이니까 두 개 하고 다른 교회에서 사실 많이 받은 거거든요 저는 처음 받지만은 그래서 제가 안디옥계에서 받으니까 또 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이렇게 한두 분 정도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회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마침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집에 갔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또 두 개가 일곱 촛대하고 제가 지성소 그걸 해놨는 게 있는데 그게 두 개 똑같이 쌍으로 두 개가 또 떨어지셨어요 우리 딸한테 보여주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는 여기에 이 성전에 영광의 행연이 지성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성소 영역이 풀어졌다 저는 그거를 제가 받았고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아까 10시 예배 때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 말씀이 엄청난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것에 이어서 다 풀어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렸지 모르지만 우리는 깜짝 놀라고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던 것이 이 안디옥교에서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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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